날씨가 더워지면서 인도 위 그늘막 아래에 주차된 차량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1분만 세워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차량 한 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그늘막을 떡하니 차지한 이 차량 때문에 햇빛 아래에 서 있습니다. 이런 그늘막 얌체 주차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포착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인도가 소화전 5m 이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절대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절대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분 이상 주정차돼 있는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바로 신고할 수 있고요.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7월 한 달 동안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